영어 공부에 왕도운은 없다고 하지요. 단지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. 팜 잉글리지는 매우 즐겁습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 지루하지 않아요. 드릴도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. 1단계는 중요한 문장 듣고 말하기, 2단계는 중요한 문장 빈칸 채우기, 3단계는 중요한 문장 녹음하기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힐 수 있답니다.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도 팜 잉글리시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I have no doubt you will enjoy 팜 잉글리시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팜 잉글리시 시청자 이형준입니다. 팜 잉글리시 인문한지 이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. 저는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라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. 나름 그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요.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팜 잉글리시 정치로 효과적인 활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. 당일 방송 뿐만 아니라 이전 방송 복습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영어에 부담을 조금씩 덜어가게 되어 참 기쁩니다. 앞으로 파밍을 통해서 영어실력이 꾸준히 향상되길 바라고요. 많은 분들 페이스북에서 카페에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